미국 동남부 엘라베마주, 이곳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버밍햄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칸타타 북미투어에 25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버밍햄에서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개최는 처음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공연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밍햄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알려지면서 버밍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인 10월 12일 오후 5시에 열린 CLF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CLF를 처음 알게 된 목회자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목회자 모임을 준비하면서 잭슨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 버밍햄에 향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그냥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순수하고 참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공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께서 3년 전부터 자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지에 대하여 난감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면서 이분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이분이 저희를 보시고 목회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서 자기 성도 15명을 그 목회자 모임에 참석시키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정말 이 버밍햄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You know, in ministry, you know, you see a departure from preaching the gospel by the servants of God. And my prayer is that God will send a revival that will turn the hearts of, you know, the preachers and the pastors back to preaching His word and calling people to repent and to live holy and righteous, you know, unto Him. And by doing that, I believe it'll turn our hearts, it'll affect the hearts of our nation and bring about a revival in our nation. And I think, you know, when I heard about the Katara, Christmas Katara coming to Birmingham and the message of the Katara in that it's all about Christ and getting the hearts of people back to, you know, Christ being the center of our preaching, of our witnessing, of our lives, then may my heart rejoice. I feel great. I feel great. And the reason why, it's just, you know, it's one tool, you know, God uses many different tools to wake people up and get their attention. And the Christmas Katara does that, you know, it's waking people up and I'm excited. It's a way of partnering, collaborating, and reaching out. You know, because really to me, it's only one work, one witness. It's only one testimony, and that's Jesus. The Katara's Cantataが 열리는 BJCC concert hall. 수많은 버밍햄 시민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Cantata를 맞이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버밍햄 시장도 크리스마스 Cantata를 반기는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가운데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소의 탄생을 그리는 1막이 관객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2막에서 펼쳐지는 앤드류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을 가진 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들로 신나는 캐럴과 함께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집사의 사안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학생과의 사안을 비교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우리의 우리의 학생이 많이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학생과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까지는 내 집안을 잘해 보여줬는데, 내 사안을 지켜줄 수 있는 사안을 생각했고, 또한 제가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도 잘 지내던 것이예요. 그래서, 뭐 보냈을 좋아하지 못했고 이 훈을 했는 게 그 사진들과 모든 걸 보고 12년 전서 그녀는 큰 회사에 일들에게 많이 침할 것 같은데 그러기에 나의 마피스와 데이터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메시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전갈에 물렸다 살아난 최유한 선교사의 간증과 함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절정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산막의 합창 무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시작해 앙코르 갓 블레스 아메리카까지. 처음 칸타타를 만난 버밍햄 시민들은 합창단의 무대에 환호하며 극찬했습니다. wow. 날씨가 지휘가 포기한 진동적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지문했다는 것은 것 같지만 날씨가 그를 만듭니다. 날씨가 할 것입니다. 날씨가를 못하니까 제이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은 함께 빛wickanced руки. 날씨가 그를 믿고 예고냐고 그를 믿고 예는 9월까지입니다. 오늘의의 영원한 도서관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낙제는 좋은 일회에 맞지만 예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시자로 이 시절에 대해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년은 이 시절에 대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절에 대해 더 좋습니다. 네, 저는 어떤 시절에 대해 더 원하는 시절에 대해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world of youth, international youth choir They were just fabulous I just really enjoyed them It just really filled my heart and just touched my heart So please bring your choir out next year, all the choir throughout the states of alabama come and witness this beautiful event 첫 공연임에도 잊지 못할 순간들을 버밍 elder дум에 선사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올해를 계기로 앞으로도 버밍山 에도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전하는 기쁨과 행복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